MIP 한천배지를 필요량 개량합니다. 교방기를 이용하여 섞어줍니다. 고압증기 멸균기에서 121도 15분 멸균합니다. 멸균된 핀셋을 이용하여 시료 25g을 개량합니다. 개량한 시료 25g을 멸균백에 넣어줍니다. 멸균시킨 희석액이 등 삼각폴라스크 앱구를 화연 멸균합니다. 시료가 든 멸균백에 멸균생리시경수 225ml를 넣어줍니다. 스토마커를 이용하여 균질화합니다. 멸균 후 43에서 45도로 유지시켜준 삼각폴라스크 입구를 화연 멸균합니다. 폴리마에신비 서플리먼트를 필요량 첨가하고 섞어줍니다. 에그요크 이멀전을 필요량 첨가하고 섞어줍니다. 멸균 패트리 디씨에 약 20ml 분주하고 굳은 뒤 사용합니다. 시료 희석액을 30ml 취해 MIP 한참 배지에 획선도 말합니다. 검체를 가하지 않은 동일 희석액을 대도시험액으로 하여 시험 조작의 묵은 여부를 확인합니다. 30도 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